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구간들 보시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반도체가 얼마나 더 갈까라는 저는 기대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더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한번 공개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 대략적인 기사 내용만 좀 보면은 수주계약 들어왔습니다 작은 기업도 아닌데 뭐 요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시총 2조짜리 3조가 다 돼가는 기업이 29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형 장비 수주 나왔다고 급등이 나온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오르냐? 결국에는 요겁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수출통제 유예를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바로 중국에 납품하는 그런 중국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를 연장을 시켜줬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정말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간섭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 기간을 1년 연장을 시켜주니까 요것도 되면서 새로운 곳에 또 중국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지금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다 그러니까 29억 원의 새로운 기업들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납품하게 되면은 전부 러시아 쪽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통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한미반도체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세력들은 지금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박스권 만들다가도 글로벌 이슈 나오면 계속 박스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력들은 분명히 구간을 만들어서 좀 가져가려고 이렇게 이렇게 빼는데 결국엔 이평선 맞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다시 박스권 만들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쏩니다 이러니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 구간 안에서의 저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매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구간 3만원 지금 내려오는 2만 9천원대 구간에서 우린 또다시 매수를 가져가서 최대한 단타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침마다 제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 번호로 문자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 종목 시나리오 다 보내드렸거든요 받아보셨던 분들 어떻게 되셨죠? 물론 일찍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셨겠지만 뒤늦게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길게 들고 오셨던 분들은 이평선 맞고 올라갈 때부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결국에는 세력들의 흔적을 쫓아쫓아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종목별 투자자로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수가 어지럽게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연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도 보이는데 사실 구간을 좀 나눠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만 사용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또 세력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6월 15일 보이시죠? 급등 나온 이 날짜 2만 9천원 뚫고 간 날짜 이 날이 바로 이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던 날짜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대충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금 매수를 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려와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시 매수가 크게 들어오잖아요 이 구간 내려올 때마다 제가 말로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나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2만 9천원 구간들 다시 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온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증감하는 게 정확하게 같은 구간 바로 세력들의 지금 이 상단 부분에서의 매수가가 바로 2만 9천원 이하라는 겁니다 상단가가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2만 9천원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매도 그러면 5에서 10% 이상 혹은 장대양복 나오는 그날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은 더 큰 수익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침마다 제가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제발 매수를 하셔가지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의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한미반도체로 큰 수익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 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5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